안녕하세요. 예보관 심한세입니다. 16시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강원도 용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압계 흐름이 비교적 유도에 평행하고 약한 가운데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해안은 내일까지 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수분력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일시 받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일시 받습니다. 다음은 96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